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토익 LC 주지우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토익기초 2주완성 LC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먼저 데이 1은 발음이 들리는 비법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익시험은 미국성호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성호, 영국성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발음으로 나뉘는데 미국 발음은 여러분이 학교에 들 때 배웠던 바로 그런 발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American English라고 부르는 그런 발음이고 그 다음에 영국 쪽은 뭐 British English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비중이 거의 5대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발음이 나오면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발음도 그렇고 영국 발음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바로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발음을 해드릴 테니까 물론 저는 힘들겠지만 농담이에요. 자, 보시면요. 자, 미국식과 영국식 대표 발음 차이는 먼저 이게 있어요. T랑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을 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되면은 모음 모음 사이에 껴 있는 T나 D는요. 그냥 우리말의 약간 리을 발음처럼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영국은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T는 T고요. D는 D예요. 그냥 그렇게 발음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 있죠. 우리가 왜 영어 배울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발음이 뭐 우리말에 없는 V, 그렇죠? V라고 부르는 V나 그 다음에 F나 그 다음에 R 이런 건데 미국 영어는 R 발음을 어디에 있든 간에 강하고 뚜렷하게 R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영국은 첫자로 써있는 R 이면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미금 영어로 Rose잖아요. 그거를 Oz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Rose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첫 철자가 아닌 R은 사실 발음을 안 합니다. 오케이. 처음 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첫 발음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략 R 발음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부터 실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위대함을 보세요. 이게 표기가 가능한 게 세상에 한글밖에 없어. 이런 문자 중에 먼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이란 말 있죠. 이게 미국에서는 Water 이라고 발음을 하죠. 다 알죠. 사실은요. Water. Can I get some water? 근데 영국에서는 저 T 있죠. 저게 미국에서는 A랑 E, 그러니까 모음 사이에 껴있으니까 리을 발음으로 바꿔서 Water 이라고 하고요. R 발음도 하는 거예요. 영국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Water. 이렇게. Water. 왜요? T는 T고 R은 없는 셈치고. 이게 영국식 발음입니다. T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R 발음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So, Water. 이게 영국식 발음이고 미국은 Water.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저거 알죠. 문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Matter. 영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T 발음은 그대로 살려요. 그리고 R은 뺍니다. 그러면서 Matter. 다시 한 번요. Mat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들릴 리가 없어. 영국 발음 나오면은 뭔 말인지 몰라. 해리포터야. 막 이러면서. 자, 세 번째 보실게요. Meeting 같은 거 있죠. 회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T 보시면 철자 E랑 I 사이에 껴있죠. 이렇게 모음 모음 사이에 껴있는 T는 미국 영어는 거의 다 리을 발음이에요. 그래서 Meeting이라고 하고요. 영국은 필요 없어. 그냥 가. 상남자. Meeting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So, 미국은 Meeting. 영국은 Meeting.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뭔가요. 편지라고 할 때요. 미국에서는 뭐 Letter. 이런 거고요. T 발음은 죽고 리을처럼 변하고 R. 그대로 가고요. 영국은 Letter. 이런 거죠. T는 살리되 R은 탈락시켜버립니다. So, Letter. Letter. 오케이. 자, 사다리는요. 미국 영어로는 Letter. 이 맞는 말이고요. 영국은 Letter. 이겁니다. Letter. 사실은 이제 사다리랑 편지 같은 경우는 미국 영어로 들었을 때는 구분이 안 가. 왜? 아니, T나 D나 전부 다 리을 발음으로 변하고 R 발음은 그대로 세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도 Letter. 그 다음에 사다리도 Letter. 영국은 이게 분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Letter. 사다리는 Letter. 다르죠? T랑 D 발음은 확실히 구분짓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게 정말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오케이. 자, 주문이라는 말 있죠. 주문하다. 동사로는요. 미국에서는 그대로 Order. 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 D도요. 이라기보다는 약간 를에 가깝게 발음해요. 그래서 Order. Order. 이라고 발음하고 영국에서는 앞에 있는 Or까지는 괜찮은데 오케이. 여기서도 R 탈락되죠. O 하고 뒤에요. D, R에서 R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D 발음은 그대로 상남자처럼 D 발음해요. 그래서 Order. 들으셨어요? 방금 전에 들으셨어요? Order. 미국 발음 들어보실래요? Order. 영국은요? Order. 완전 다르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고요. 그 다음에 First.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First라고 R 발음을 하고요. 영국은 그 R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인의 철저가 있었으니까 약간 길게 발음해요. 그래서 Fast.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은요. First. 영국이 Fast.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First 말고 다음이 Park. 공원 있죠? 음... 미국에서는 당연히 Park. 이거고요. 영국에서는 R 발음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Park. 놀랍지 않아요? Park. 이렇게요. So, Park. 미국은 Park. 달라요. 달라요. 자, 다음 단어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미국에서는 Car. 영국은 Car. 이겁니다. 어... 여기 공원에 차 세우시면 안 돼요. 또는 여기에다가 주차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두 단어가 다 나오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럼 미국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You can't park your car here. 여기다 차 세우시면 안 돼요. 영어로. You can't park your car here. 이거고요. 영어로는 You can't park your car here. 알바람 다 빠지는 거예요. You can't park your car here. 이야, 이건 진짜 어렵네요. 그쵸? 알바람 탈락.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Board 있죠? 저게 물론 판자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탑승하다. 이런 뭐 동사로 쓰이는데 미국에서는 그대로 그겁니다. 이렇게요. 영국은 알바람이 빠지죠? 그리고 R 자리는 있으니까 모험을 약간 길게 가는 거죠. So, board. 응? board. 이렇게. So, I'm boarding. 나 비행기 타는 중이야. This is my boarding pass. 이거 탑승권. 영국은 boarding pass. 오우, 세상에. boarding pass.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Report. 오케이. 자, 보고하다 또는 뭐 보고서라고 할 때 R 발음 그대로 살려서 미국 용어 같은 경우는 Report. Report. 라고 하고요. 영국은 Report. R 발음이 탈락됐죠? 그리고 모험을 약간 길게 했어. Report.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영국 발음이고요. 다음 보시면 오케이. 고치다, 수리하다. 대표적입니다. 미국은요. Repair. R 고대로 살사. Repair. 영국은 Repair. 모험하네, 세상에. 뒤에 뭐라 그래요? Repair. 이렇게요. R이 없어요. So, Repair.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입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Where. 영국은 Where. 이겁니다. 야, 이건 마치 따지는 것 같지 않아요? Where. 이렇게 가는 게 영국식 발음이에요. 알옵스. 오케이. 다음 거 보시면요. 거기라고 할 때 미국 용어에서는 There. 이거고요. 영국은 There.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 want to go there. 저는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미국 용어는요. I wanna go there. 그쵸? I want to도 아니야. I wanna. 이렇게 해요. 영국은 이겁니다.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영국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워우, 힘들어. 오케이. 자, 어쨌든 제가 전부 됐으니까 돌려보시면서 한 번씩 꼭 따라해보시면 저의 노동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과 영국식 연음 발음 차이입니다. 반드시 T, D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미국은요. 어디에 있든 사실 모음과 만남의 리을 발음으로 싹 변하고요. 영국은 상남자 발음. 그냥 T는 T, D는 D. 절대로 이거를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먼저 이런 게 있죠. 음, 자, 이거 보세요. 먼저 우리가 저런 거 있죠. 뭐,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럴게 Not at all 이러는 말을 학교에다 할 때 많이 배워봤죠. 그렇죠? Not at all 사실은 제도권 영어는 전부 미국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Not at all 이라고 배웠던 영어가 실제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미국은 이렇죠. Not at all 맞아요. 영국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쓰셨어요? Not at all 이렇게요. 왜요? 아니, T 발음을 그대로 하니까 Not at all 이러고 리을 발음으로 이렇게 약해져서 연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딱 살려서 딱딱하게 Not at all 이거예요. Not at all Not at all 이게 영국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에이, 괜찮아요. 이럴 때 영어로 Not at all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Not at all Not at all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 회화 또는 토익에서 part two 같은 나오면 진짜로 듣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Look it up 이런 말입니다. Look it up 그것을 찾아보다 Look up이 찾아보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영어로는요. 저 T 발음을 다시 한 번 리을처럼 약간 약화시킨 다음에 Look it up 영국은 어떻게 해요? Look it up 그대로 갑니다. 아주 정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미국 발음 먼저 들어보시면 Look it up 이게 낫죠? Look it up 영국은요? Look it up 이게 맞는 거예요. Look it up 이렇게요. Look it up 이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이런 말의 A lot of 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미국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A lot of 많이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A lot of 여러분 중에 사실 이런 사람 많지 않을걸요? A lot of 이렇게 외우는 사람 별로 없죠. A lot of 이렇게 많이 외웠을 텐데 학교 다닐 때도요.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저 T 발음 모음사에 껴있으니까 그대로 뭐 리을처럼 싹 변하면서 A lot of 이거고요. 영국은 아니, 이거야. A lot of 라고 그냥 T 발음 그대로 살리죠. 자, 한번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미국식이죠. 영국은요. A lot of 이거야. A lot of A lot of 라고요. T 발음 그대로 살아있는 거 들리시죠? 이렇게 자, 다음 거 보시면 set it up 입니다. it 그것을 set up 설치하다 이런 얘기인데 so 미국에서는 저 T 발음이 다시 한번 리을처럼 싹 죽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다 죽어요. 이 T 죽고 저 T 죽어요. 그래서 set it up set it up 이러고 바뀌죠. 들어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set it up 그렇죠? set it up 영국은 그대로 T 갑니다. set it up 이렇게요. set it up 오문화 세상에 set it up 그렇죠? set it up 이거예요. 전혀 다르죠? set it up set it up 오케이 다음 거 보시면 앞에라는 말로 in front of 라는 말이 있죠. 미국 영어에서는 다시 한번 이 T 발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in front of 라고 약간 리을 발음처럼 변하죠. 그래서 in front of 구요. 영국은 필요없어 그냥 이거입니다. in front of 로 발음합니다. 들어보시면요. 미국은요. in front of 미국은 in front of 여기서는 T 발음을 좀 했는데 원래 조금 더 in front of 에 가깝고요. 영국은 어떤가요? 아주 세요. in front of 이거요. in front of 라고요. 제대로 들어가죠. 다음 거 보시면 put on 입니다. put on 은 어떤 옷 같은 거를 입다 라는 뜻인데 모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put on 이라고 리을 발음으로 살짝 T 발음을 죽이죠. 영국은 필요없어. 난 그대로 갈 테야. 그러면서 put on 좀 과장하면 put on 이런 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put on 이게 미국식입니다. put on 영국은요. put on put on 이라고 T 발음이 그대로 살아있죠. 자 이런 차이를 모르고서 들릴 리가 없어요. 영국 영어가 그래서 지금 가는 바로 이 연음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몇 번 들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식 영국식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알파벳 o 있죠. 이 발음 차이가 세요. 보시면 사실 그 미국 영어는 알파벳으로는 오라고 써있지 약간 아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영국은 됐고 그냥 오는 오야 이런 식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단어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재고라는 말이 있죠. 재고라는 말도 있고 뭐 주식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재고로 더 많이 쓰니까 토익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저거를 꼭 스톡 이라고 안 합니다. 사실은 오로 서있지만 약간 아 참여서 스톡 입을 좀 벌리죠. 스톡 이라고요. 영국은 오는 오야 그러면서 스톡 스톡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스톡 미국은 이거죠. 스톡 영국은요. 스톡 스톡 이겁니다. 오케이 미국은 스톡 약간 아 발음에 가깝게 영국은 그대로 스톡 오 발음에 가깝게 오케이 두 모음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진짜 기본 아는데 그쵸. 부정형 붙일 때 낫 이라는 말 있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낫 이라고 외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쵸. 근데 낫 낫 낫 낫 I'm 낫 뭐 he's 낫 이게 미국 영어예요. 영국은 노 시에요. 노 그대로 오를 오로 발음이에요. 들어보시면 미국은 먼저 이렇습니다. 낫 이게 맞고요. 영국 쪽은요. 노 노 노 좀 더 오에 가깝죠. 그래서 미국은 약간 아에 가깝게 영국은 그냥 오에 가깝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복사하다는 말의 카피 같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발음을 이렇게 하죠. 당연히 카피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우리말로 외래어처럼 카피라고 쓰잖아요. 카피라이터 이렇게 카피라고 하는데 영국은 그대로 오발음처럼 가요. 그래서 약간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해. 커피 커피 이렇게 들었던데 커피 약간 마시는 커피 내지는 코피 같잖아요. 커피 이게 영국식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얘 보시죠. 병 이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저거를 약간 아이가 가서 바 하고요. 그 다음에 T 발음을 죽여버립니다. 보시면 리을 이렇게 L 발음이랑 붙어있으면 저 T 발음이 또 다시 한번 죽어요. 가뜩이나 죽는데 L 발음이 섞여있으면 저거를 같이 발음을 못해요. 거의 그리고 사실은 또 양옆으로 모음 모음이 또 있기 때문에 저 T를 일단 죽여버려서 그냥 battle 보통 battle 이라고 발음을 하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battle 이게 미국식 영어죠. 근데 영국은 필요 없고 그냥 O는 O sound 그리고 T는 그대로 살려드림 그냥 훅 가는 게 바로 영국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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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틀 보틀 이라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멈추다 또는 정유장 이라는 말도 있겠는데 미국에서는 stop 이라고 아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영국에서는 그대로 오에 가깝게 발음을 하면서 T 발음도 미국은 약간 쌍디귿 발음 stop 이렇게 난다면 영국은 T는 T야 그러면서 stop 그 여기가 바깥 발음을 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top 이게 미국식 영어죠. stop 멈춰 이렇게요. 영국은요. stop stop 이겁니다. 멈춰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거 보시면 미국식 영국식 I 발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I가 있을 때 단어 중간 위치에 이렇게 I가 딱 껴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미국은 거의 무조건 E로 발음합니다. 근데 영국은 이거를 종종 I로 그대로 발음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런 단어 있죠.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어느 쪽 이든 이란 말로 either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아니면 부정형으로 얘기를 할 때 뭐 I don't like it either 이 either 이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either 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요. 여기 앞에는 이 R을 합쳐서 그냥 I라고 발음을 해버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either 이게 미국식이에요. either 영국은요. 일단 R 발음을 안 한다는 건 안 잊어버리셨죠. 그러면 either 이게 맞죠. either either 이렇게요. I라고 해놓고 the 하고 뒤에 R 빼버리고 이렇게 So I the 이게 영국식 발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ither 에 부정형이 적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neither 영국은 neither 가 되겠죠. neither 미국식이고요. 그 다음에 neither 이게 영국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neither 이렇게 들어가야 영국 영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우리가 보통 조직이라는 말을 할 때 organization 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직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I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냥 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organization 이라면요. 영국에서는 저거를 굳이 I를 I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R 발음은 안 하죠. 왜? 철자 맨 앞이 아니면 R 발음은 다 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랑 엄청 차이 납니다. organization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미국 영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organization 분명히 organization 이었죠. 영국은요? organization 와우 충격적이네. or도 아니야 O예요. 그냥 R 발음 빼버리고 그 다음에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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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다릅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저거는 부장이라든가 어떤 담당자 책임자 이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director 이거고요. 영국은 director 이 아니죠. R 발음 빼야죠. directo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director 이게 미국식 발음입니다. director 영국은요?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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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오케이 so I를 I로 발음하고 R 발음은 탈락 so director 그럼 마지막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죠?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향 이라는 말을 할 때 미국에서는 direction 영국은요? direction 이 맞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direction 미국 영어가 이거죠? direction 영국은요? direction 이거죠? direction direction 오케이 자 그래서 I 발음 차이 와 이걸로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단어 있죠? 이거는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는 와 정말 분가 안 가겠어요. 미국은 뭐 organization 영국은 organization 이렇게 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또 하나 보시는데 미국식 영국식 중에 이 알파벳 A 발음을 미국은 거의 무조건 A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사과가 영어로 apple 이라고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배웠죠. 그러니까 미국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영국은 apple 이라고 발음을 해요. 왜? 아니 아 라고 써있는데 그럼 아 라고 하지 뭐라 그래? 그들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어보다 또는 요청하다 라는 말로 미국에서는 이거를 ask 라고 한다면 영국은 말 그대로 ask 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ask 이게 미국식이죠. 영국은 ask ask 입니다. 오케이 완전 다르죠? 문장 속으로 들어보면 제가 물어볼게요. let me ask 제가 물어볼게요. 미국식이죠. let me ask 영국은 let me ask 이게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잘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n't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can't겠지만 영국은 어림없어요. can't 미국은 이거고요. 영국은 can't can't 죠. 오케이 다음 거는 뭔가요? 오케이 빠른 뭐 이렇게 빠르게 오케이 들어보시면요. fast 미국은 fast가 맞고요. 영국은 fast fast가 맞는 거죠. 오케이 그냥 아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유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glass라고 보통 하는데 영국은 아 됐어. 야 A 써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면서 아 발음을 한단 말이야. glass라고 발음을 해요. 들어보시면 미국 glass glass가 미국식이고요. 그 다음에 glass glass가 바로 영국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advanced라는 발음이 있죠. advanced 보통 영어에 뭐 in advance 미리 앞서서 이런 말이고 또는 advanced 이런 상급자 이런 뜻인데 자 어쨌든 발음이 중요하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advance advance 그렇죠. 뒤에가 분야 van이거든요. 영국은 달라요. 그냥 뒤에가요 van이에요. advance 오 완전 얄짜롭죠. advance 바로 영국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아 특히 ask 같은 경우는 특히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part 2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그때 딱 들어오면 미국 사람은 let me ask 알아 듣겠어. 영국은 let me ask 하면 what 이런단 말이야. I'll ask 내가 물어볼게. I will ask 이름 알아 듣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전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가요? 미국식 versus 하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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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보시면 야 국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음 미국이랑 영국까지는 알겠어. 오른쪽은 뭐냐면 호주랑요. 캐나다에요. 사실은 토익시험에 나오는 성우들은 기본적으로 북미권 그러니까 North America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라고 부르는 북미권 발음과 그 다음에 영국이나 영국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의 발음을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쪽은 비슷한 발음을 하고요. 호주랑 영국이랑 뉴질랜드 쪽이 또 비슷한 발음을 해요. 물론 그들끼리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차릴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너무 강렬해. 양쪽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라는 말이죠. 데이터 저거는 미국에서는 죽어라 T 발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데이라 그냥 진짜 데이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발음이 이래요. 데이터 이게 미국식 영화죠. 데이터 데이터 근데 영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T를 살리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발음을 하는데 데이터 호주는 한술 더 떼요. 여기 보세요. 이건 무섭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라 이렇게 그러니까 호주는요. 아예 아는 그냥 아고 그 다음에 약간 영국이랑은 달라. 그래서 T 발음을 약간 죽여 리을 발음처럼 바꿔버립니다. 정말 특이하게 다라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So Can I get some data? Can I get some data? 데이터 좀 얻을 수 있어? 영국은요. Can I get some data? Can I get some data? 호주감 끝납니다. Can I get some data? Can I get some dat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데이터라는 말은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data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안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우! 캥거루! 이러지 않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오케이 실험실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laboratory라는 발음이 있죠. 이게 미국식 영어입니다. 사실 여기는 강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에서는 사실 앞에 강세를 줘서 laboratory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 호주 쪽 그러니까 이게 브리지시인 것 쪽은요 보호의 강세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보시면요 laboratory 이게 미국식이고요. 캐나다, 미국, 북미권 발음이고 영국이나 호주나 이쪽은 laboratory 분명히 강세가 레였고 보호에 있죠. laboratory 이렇게요. 그래서 강세 차이 때문에 정말 안 들려요. laboratory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근데 또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다음 거 보시면 이게 차고죠. 차고를 미국에서는 garage 라고 뒤쪽에 강세를 딱 주고요. 영국 쪽 영어는 앞에 강세가 있어요. 개 그것도 가도 아니야. 개 이렇게 가고요. 뒤쪽은 빡 꺾습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garage 전형적인 미국의 차고 얘기하는 게 garage 라면요. 영국 쪽 영어에서는 garage 와 이건 뭐야? garage garage 이렇게 발음이야. garage 라고요. 오케이 my car 내 자동차는 내 자동차는 is in the garage 차고에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어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garage 였고요. 다음은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도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토익이 이제 사무적으로 하는 그런 영어이기 때문에 광고 문도 나오고 광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발음이 많이 나오는데 성우는 양쪽을 다르게 발음하고 그쵸? 미국 영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advertisement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라고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케이 보시면 advertisement 여기에 강세가 있죠? advertisement 이렇게 영국은 강세가 달라요. 어디 있냐면 the 여기 있어요. 그래서 advert 하고요. 뒤쪽에 ties 라고 안 합니다. tease 이렇게 발음해요. 합치면요. advertisement 와우 이건 뭐야? 다시 한 번요. advertisement 진짜 들어보시겠어요? 자 미국 영어입니다. advertisement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잖아요. 그쵸? advertisement 영국은 advertisement 와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세하다. 그쵸?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advertisement 강세가 the 로 옮겨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있던 r 발음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ties 가 아니고 tease 이렇게 advertisement 그러니까 합치면 advertisement 이렇게 되는 거죠. advertisement show advertisement 미국은요? advertisement 영국은요?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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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개가 자유자재로 들릴 때까지 많이 듣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요. 자 그리고 꽃병 이랑 그 다음에 일정 전설적인 단어들입니다. 토익에서 마치 어떤 종류냐면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철수와 영이 같이 무조건 나눠들이에요. 자 vase 라고 하면은 미국 영어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꽃병이거든요. 들어보시면요. 미국은 그냥 vase 라고 해요. vase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 A 알파벳을 아 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되게 길게 가요. 그리고 뒤에도 약간 스보다 약간 즈 가깝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vase 그렇죠. vase 였고 뒤에는 와 하고 스가 아니고 약간 즈 발음이 나오죠. vase 이렇게 그래서 꽃병인데 vase 영국은 vase 이겁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런거죠. 어떤 동네에서는 꽃병이고 어떤 동네에서는 꽃병이고요. 어떤 동네에서는 꽃병이고요. 그렇죠. vase and vase 로 발음이 다르다. 마지막 정말 중요하다. 별표 칠게요. 자 일정이란 말을 할 때 일정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일정이 변경됐어요. 일정을 바꿔보아요. 일정이 미루어졌어요. 이때 미국에서는 전부 schedule 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국 쪽 영어로 쓰는 성우들은 거의 다 이거를 schedul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schedule 특이하죠. 자 들어보시겠어요. schedule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캐나다 북미권 발음이고요. 영국 쪽 브리티쉬 잉글리시나 호주 쪽은요. schedule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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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발음이 정말 셉니다. so schedule 그리고 schedule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국 그리고 미국 발음 정말 다른 두 발음을 철저하게 그냥 대충이 아니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탈락시켜서 어떻게 연음이 가는지까지 아주 상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part 1 2 3 4 전부 다 공부를 하실 텐데 그때마다 미국성호 영국성호가 반반씩 나올 거거든요. 그때 들어보시면서 잘 안 들리는 발음은 스크립트 대본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 그때 배웠었던 바로 이런 발음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내 귀에 잘 안 들리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이 강의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보셔서 좋으니까요. 발음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part 1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택 A씨 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